용광 용광 알렐루야 용광 용광 알렐루야 용광 용광 알렐루야 고성기 마리라 머리들과 싸우지나 죄야 벌써 경계여 고감치면 우리들은 음영박이 아닐까 웃음 모두 더러운 게 모두 들쩌버리고 주에서 못달라 용광 용광 알렐루야 용광 용광 알렐루야 용광 용광 알렐루야 고성기 마리라 머리들과 싸우지나 죄야 벌써 경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굳이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주님께서 나라 용광 용광 알렐루야 용광 용광 알렐루야 용광 용광 알렐루야 고성기 마리라 용광 용광 알렐루야 경주di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